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그 국가직 시험 보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시험칠 그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긴장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오늘 하루만큼은 좀 편안하게 쉬시고 그리고 시험을 잘 봤던 잘 보지 못했던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날부터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비록 국가직 시험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여러분들 마음 다 잡고 그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국가직 좀 날씨도 좋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험을 보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자 일단 우리 공무원 사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드리면요 자 일단 뭐 다른 과목 시험 뭐 다른 과목과 같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어려운 그런 난이도는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다소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발휘를 제대로 못해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늘 공부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아닌 곳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특히 우리 정치와 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는 겁니다 외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관련해서도 역시 마지막 단원에 있는 실질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율이라는 그 식만 알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그걸 좀 소홀히 했던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도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는 상속 문제 보시면 상속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기출해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 자 이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아들 그 상속분이 엄마한테로 상속된다는 거 기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단원별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고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는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번 경우는 아들에게도 여러분들 상속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상속 재산이 상속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좀 다가왔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계층 관련되는 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그런 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그런 문제고요 경제는 여러분들 대체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체감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사회에서도 제일 마지막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포진되다 보니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출문제라는 거는 다음 시험에 이제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자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최종 합격계 그날까지 같이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국가지 공무원 사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1번은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거죠 정치의 의미 또는 정치를 보는 관점 관련해서 이게 수능에서는 매번 1번 문제로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친하지 않던 그런 문제였다가 경찰직에서 우리 출제가 최근에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를 했을 수 있었다 다만 여러분들 좁은 의미 축구가 현상설과 연결되고요 넓은 의미라는 것은 집단 현상설과 연결이 되는데 자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활동 또는 정치가의 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좁은 의미의 정치도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의 정체에도 포함된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정치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또는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어떻게 분류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의를 했다 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 내지는 집단현상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가는 뭐가 된다 넓은 의미 예라고 됐고요 이거는 좁은 의미 또는 이거는 집단현상설 여기는 국가현상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 이렇게 분류하는 거네요 자 1번 보시면 자 이거는 워낙 많이 수능에서 기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현대사회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현대적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정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니까 당연히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공공시설 설치지역 선정을 눌러 산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국가기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국가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로 본다면 당연히 넓은 의미에서도 정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갈등을 정치현상으로 본다 자 우리 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가족 간 유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현상으로 본다 이건 여러분들 국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타 집단 가족에 대한 어떤 갈등 해결 과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4번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치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 우리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국가기관이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요 또 정치가 이런 주체들의 갈등 해결 과정은 좁은 의미나 넓은 의미나 모두 정치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에서는 당연히 정치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번 보세요 우리나라 시대별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좀 혹시나 해서 우리 물론 고등학생들 내신 범위라는 것은 작기 때문에 마지막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때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거의 잘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외교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있어요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하고 제한된 외교를 했다가 우리 냉전이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심화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념에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70년대부터 여러분들 제3세계가 부상하면서 냉전이 완화되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던 외교에서 여러분들 좀 더 확장해서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 등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되면 우리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도 통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노태우 정권에서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정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후방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아니면 90년대 초반 그때 정말 북방 외교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헝가리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특히 대만하고 외교도 단절하면서 중국과의 수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북방 외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법과 정치, 정치와 법에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외에 여러분들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지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한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답하고 정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이런 좀 낯선 지문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970년대 냉전입니다 냉전 체제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초, 중반 그 정도까지예요 70년대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에서 좀 더 넓혀서 제3세기 국가, 비동맹 국가와의 어떤 무역을 확대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X 자 2번 198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 북방 외교 정책 북방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들하고요 어떤 외교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3번 1990년대 탈냉전 흐름 속에서 자 이제 냉전이 여러분들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없죠 이제 이념이 아니라 신리 중심의 그런 총력 외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진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2000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 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 회원국이 됐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2000년 이후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그렇게 자 우리 지위가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조를 하면 개발 원조 위원회 자 여기 2009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입을 해요 그래서 2010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지문은 정말 낯선 지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외교 발전 순서 그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주셔도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제가 시한이 없어서 자 이렇게 시험지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좀 붙였는데 한번 볼까요 갑국의 선거구제 선거구제 하면 여러분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워낙 선거구제는 특혜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소선거구제 단점 하면 여러분들 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선거구제 하면 사표 발생이 많고요 득표율과 의성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그래서 득표율과 어떤 의성률의 그런 개리감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갑국은 시기별 하나의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만 존재한다 또한 선거구제 변화 전후에 총의원 수는 36명으로 갔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 선거구가 뭔지 찾으려면 지역구 의석수하고요 지역구 선거구 수를 비교해서 지역구 선거구와 지역구 의석수가 동일하다면 이것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결정되는 소선거구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지역구보다 의석수가 더 많다면 중대선거구제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총의원 수가 36명으로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전에 선거구는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렇죠 9개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중대선거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대선거구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6에 36 즉 선거구가 36개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가 36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뀌었다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옳은 추론을 했으니까 소선거구제의 특징 장점 단점 그거 찾아라 이런 말이겠죠 기역번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오히려 선거구가 작고요 출마자들이 후보자들 입후보자들이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는 오히려 유대관계 형성이 더 용해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입니다 그다음에 군소정당 난립 전국 불안정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트로 갔었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그다음 거대정당이나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양당제를 촉진하고 전국이 안정되는 건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요 소수대표제와 결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수정당이라든지 정치신인들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다당제를 촉진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우리 정리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군소정당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다음 디겟번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상세한 정보 얻기 유리하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당선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후보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적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한다면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겟번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소선거구제 단점이죠 사표 발생 증가로 득표율, 의석률의 어떤 계리감,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를 분석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대한 표를 분석해서 그걸 찾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고 오히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변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걸 염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숫자하고 의석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어떤 선거구제인지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복수정당제 유형, 가와 나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거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원래 여러분들 정당제 유형하면 1당제하고 복수정당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당제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어려울까 그래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당제도라면 복수정당제 같은 경우는 거대한 정당이 두 개 그래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정권 획격을 하는 양당제 그다음에 3개 이상의 유력한 정당이 있는 다당제 그래서 양당제든 다당제든 이건 여러분들 선거 결과였다는 거지 어떤 정부 형태하고 결합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다 할 수는 없고 복수정당제이면 다 민주적인 정당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마지막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국정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다수당이 가반소 해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안 통과라든지 어떤 정책 결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겠죠 그래서 우리 책임 소재가 명확한 나는 양당제가 되겠습니다 양당제 반면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용이한 것은 다당제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다당제면서 의본내역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아무래도 가반소 해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이건 여러분들 워낙 많이 풀어보셨을까요? 2번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용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3의 당이 캐스팅 보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정당 간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제3당의 어떤 중재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당제는 어떻게 했어요? 거대한 정당 두 개가 싸우더라도 제3의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재가 다당제에서는 제3의 정당이 중재가 용이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나인 국가 자 이러면 양당제라고 두 개의 정당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대표적인 여러분들 양당제 국가 하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을 들 수가 있는데 미국도 여러분들 정당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 양당제죠 계속 보면 우리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정권을 획득해왔고요 지금 현재의 어떤 의석 분포도 양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정당들 처음 보는 정당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많다고 다당제가 아니라 유력한 정당이 3개 이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양당제 같은 경우는 또 유력한 정당이 2개일 때입니다 그래서 양당제라고 두 개의 정당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나가 가보다 민주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양당제든 단양제든 모두 복수정당제의 한 유형으로서 모두 민주적인 정당제도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거 제가 처음 강의할 때부터 계속 밀던 건데 드디어 나왔네요 자 우리 헌법 조문 특강 할 때도 그랬지만 자 우리 국무회에서는 의장 한 명 부의장 한 명이지만 국회의장은요 1인 부의장은 2인입니다 이거는 헌법 조문이죠 헌법 규정이죠 그래서 이게 맞어요 그러나 임기가 4년이다 이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국회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서요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회의장 보면 박병석 의장이 되겠고요 지난 국회의장 보면 전반기는 정세균 후반기는 문희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년마다 그렇게 우리 의장하고 부의장인가 그렇게 2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딱 답은 하고요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제적 가반수 절대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국회의장은 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적 의원 가반수 본회의에서 선출되므로서 당선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국회의장은 여러분들 국회의장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즉 국회의원 의장이 되는 순간부터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반면에 부의장 같은 경우는 당적을 계속 보유를 해요 다만 국회의장이 이제 인기가 끝나면 다시 예전에 있던 당적을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기 2년을 마치고 나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도 여러분들 20인만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물론 20인 이상의 정당을 소속 의원을 가지면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평화민주당하고 노이찬 의원 계시던 그 정당하고 그렇게 서로가 각 정당이 수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서로 합쳐서 수명 이상의 어떤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동일 소속 정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A정당은 17명, B정당은 5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뭐를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분들 일단 국고, 지원금부터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위상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만이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3번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하여하며 국회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헌법 관련해서 개정 절차는 여러분들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난다 이거 예전에 사부심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랬죠 공고가 끝난 날부터가 아니라 공고한 날로부터 20, 60, 30이죠 그러면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국회의결 정적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가반수가 안 되던 소수 정당도 3분의 1만 확보하면 헌법 개헌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소수자 보호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네요 국회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4번 이거 여러분들 작년도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나라는 해기 불계속이 아니라 해기계속의 원칙 그래서 국회의의의 원칙에 따라 이런 국회의의의 원칙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국회의의의 원칙 하면 여기 첫 번째가 해기계속 방금 우리가 나오는 질문 해기계속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의사공개의 원칙 세 번째가 일사부재의 원칙 그래서 두 개는 헌법에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국회법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 규정이고요 이거는 법률에 국회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의의의 원칙에 따라 한 해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 의안은 다음 해기에 폐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해기에 그대로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의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만 우리 단서가 있었죠 뭐가 종료됐을 때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하면 그때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 이런 건 싹 다 폐기가 되고요 그다음 다음 국회에 우리 회의가 시작될 때 다시 발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법안이 구하라 법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5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헌법이라든지 이런 조문들을 좀 꼼꼼하게 안 보셨던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객관식의 장점은 뭡니까? 다 헷갈려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헌법 개정 절차, 법률안 재정 개정 절차는 헌법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시안이 안 틀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볼까요? 근로 3건 시험에서는 보통 부당 해고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근로 3건 물론 근로 3건은 기출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몇 번 나왔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근로 3건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대한 기업하고 우리 근로자 개인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근로자는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근로자들이 함께 단체를 결성을 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근로 3건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상권 침해한다 자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근로자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제한 없이 단체 교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노동 행위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체 교습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휴가 상여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단체 교습의 대상이 되는 거지 경영 영역에 속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든지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영의 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단체 교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4번 단체 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와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단체 행동권 정당한 행사 즉 우리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의 어떤 재산권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단체 행동한다고 공장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단체 행동권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민사상으로도 위법상이 없는 거잖아요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와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 이건 정말 여러분 난이도 극하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은 보니까 범죄 성립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한번 볼까요 법적 판단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14세인 갑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집에서 빵을 눕혔다 자 여러분들 14세인 자 일단 원래는 이렇게 만 14세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더 깔끔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 만자가 없으면 만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 만 14세이기 때문에 얘는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집에서 빵을 눕혔다 자 이런 배고픔을 참지 못한 게 어떤 이런 빵을 훔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바로 갈게요 기억만 갑은 책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14세 미만이어야지 책임 능력이 없고요 자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자 그래서 갑은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니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만 14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니언 번 을의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자 그럼 볼까요 을은 빚을 갚지 못하고 해외로 도망가는 채무자를 공화에서 강제로 붙잡았다 이건 여러분들 가장 전형적인 어떤 자구 행위에 대한 케이스죠 원래 개인은 자력구제를 할 수가 없지만은 국가의 어떤 이런 자신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형벌권이나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기 곤란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이런 체포 행위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행위 자구 행위 맞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달려드는 맹견 피하기 위해서 문이 열린 남의 집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대문이 열렸다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써서 이거는 주구 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맹견 피하기 위한 것은 뭐죠 긴급 피난이죠 그래서 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라도 난이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그리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 교제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긴급 피난과 자구 행위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은 친구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는데 친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게 절도죄지 뭡니까 친구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절도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절도죄 우리 형법에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재물을 절치 절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의 반하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면 그것은 절치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속요건 해당성조차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동의를 해 준 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알지 못했던 게 동의를 해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절도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여러분들 8번 볼까요 밑줄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배상명령제도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형사보상제도 워낙이 많이 다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반 갑이 기억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사례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사 직원 병이에게 폭행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고요 민사소송 제기 없이 우리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배상명령제도 우리 형사소송 도중에 간단한 신청만으로요 민사상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배상명령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식까지 신청만 하면 되고요 다만 이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단 배상명령제도를 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1심, 2심에서 자 여기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낯선 지문이네요 어쨌든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불구속 수사 후 무죄 취지의 불규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무죄 취지의 불규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 청산하의 형사보상 심의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구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 받은 사람은 아무리 무죄 취지의 불규소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세 번째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미인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구속 재판 받았다는 요건은 충족하네요 구속이라는 구금 충족하지만 그러나 집행유예라는 것은 여러분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 절대 형사보상 받을 수 없고요 다음 네 번째 기업과 니은 모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제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유사한 문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배상명령 제도는 말 그대로 뭡니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자신의 손해를 전보 받아야 되는 거지만 간단한 신청만으로 형사소송에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이건 여러분들 범죄 피해자가 활용하는 제도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보상 제도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 그러니까 우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즉 구속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자 이거는 좀 낯선 질문이긴 하지만 배상명령 제도 이거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뭘 받아야 된다?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2, 3, 4번은 여러분들 많이 다루었던 거나 아니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구나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상속 관련되는 문제네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 그리고 가계도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갑과 어른 혼인신고 후 자녀 병과 정을 낳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이 큰 교통사항을 당하여 자 여기 이제 핵심이 시차를 두고 두 사람 모두 사망했고 사망 당시 갑병 전 재산을 각각 자 14억씩 각각이 있었대요 그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갑과 어른 부부관계고요 자 이 부부사의 병과 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상속 재산 14억원 자 병도 14억원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과 병이 자 누가 먼저 사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시차를 두고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겠죠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두 번째는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그랬습니다 갑 사망시 갑의 재산 중 4억원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갑 먼저 사망한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여러분들 먼저 사망을 하면 자 이 상속 재산 1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대 1대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4억 4억 6억 하면 10억 14억 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억 4억 6억 요렇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갑 사망시 갑의 재산 중 정은요 얼마를 상속받는다 4억원 그렇죠 14억원에 대해서 1대 1대 1.5 되니까 요렇게 상속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시 병의 재산 중 7억원을 상속받는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병은요 재산이 얼마가 있다 14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원이 없었으니까 상속 1순위 직계 비속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도 없네요 그러면 이 14억에 대해서는요 상속 2순위 직계 전속으로 갑니다 자 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갑이 사망했으니까 이 1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갑니다 7억 7억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의른 병 사망시 병의 재산 중에서는 얼마를 상속받는다? 7억 원을 상속받는다 그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자 의른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노란색으로 했던 거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인데 자 우리 보시면 갑이 먼저 사망하고 병이 나중에 사망했다 했으니까 갑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14억 원에 대해서 아까 1대1대 1.5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억 4억 6억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상속 재산이 얼마예요 자신의 재산 14억에다가 갑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 4억 그래서 18억 원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병이 사망했을 때 병이 가진 재산은 아까 말했지만 상속 1순위 같고요 배우자도 없어요 그럼 상속 2순위인 직계 존속한테 가야 되는데 직계 존속 중에 갑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18억 원이 모두 어디로 간다? 을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8억 원 요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 상속을 받았던 거 하고요 18억 원하고 더하면 얼마가 된다? 24억 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억 원 상속받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존에 6억 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8억 원까지 더해서 24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6억 원 아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갑한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갑한테 받은 6억 원에다가 그 이후에 병이 사망했을 때 18억 원 이렇게 돼서 24억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병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렇게 7억 원 7억 원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갑이 사망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사망과 관련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나눠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자 이건 그냥 죽겠습니다 병은 이미 사망하고 없어요 물론 이제 대습 상속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그냥 흘려들으세요 대습 상속이 되려면 이 사람한테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기 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없는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갑의 상속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14억 원은 누구한테 7억 원, 7억 원 갑니다 그래서 7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 재산 14억 원과 병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이 있으니까 총 21억 원이 되겠죠 자 이 21억 원에 대해서 누가 정과 을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정은 그랬으니까 정 같은 경우는 자 21억 원에다가 자 이때는 몇 대 몇? 1 대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5분의 2 그래서 이게 5, 4, 20, 5, 2, 1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4.2 곱하기 2를 곱하면 8.4, 즉 8억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 같은 경우는 8억 4천 욕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이 사망했을 때 정은요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부모인 갑과 을이 각각 7억 원씩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사망했을 때 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갑이 사망했을 때 갑 자신의 상속 재산이 있던 14억 원이나 우리 병으로부터 받았던 7억 총 21억 원에 대해서 자 이게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1억 원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버리면 8.4억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8억 4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네요 생각보다 이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러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면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요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자 10번을 보시면 다음 A시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주권평등원칙 1국 1표 반면에 B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국제평화 안전유지와 관련해서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다 안전보장이사회 C 같은 경우는 주요한 사법기관이다라고 했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여러분들 우리 국제연합 총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상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요 그러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안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이거는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최고의결기관 실질적 최고의결기관 하면 안전보장이사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B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실질사항이라고 하는데 즉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15분의 9 자 이게 우리 안보리도 여러분들 1국 1표주입니다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모두 한 표이긴 하지만 15개 이사국 중에 9표 이상을 넣어야 된다 다만 중요사항 대해서는 9표 모두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3번 ICJ 같은 경우는 15명의 재판관 국적이 서로 달라야 된다고 했고요 다만 강제적 간할권이 아니라 분쟁 당사국이 서로 합의를 내야지만 간할이 열리는 임의적 간할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국내 재판하고의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4번 C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다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간다 이게 ICJ 직접 제재를 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국제재판의 한계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안전보장이사의 집행을 담보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CJ는 스스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번까지는 다 끝났고 11번 이제 사회문화 문제네요 자 사회 변동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아무래도 근대화론이 교과 과정에서 빠지면서 사회 변동의 방향 그러면 여러분들 방향 관련된 이론 진화론 순환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정한 방향이라고 돼 있고요 뭐 여기는 다 끝났네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 같은 경로로 변동한다 이거는 진화론 나 복잡한 사회로 지속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발전과 태부를 반복한다 자 이거는 순환론 자 그럼 보세요 1번 가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자 운명론적 또는 숙명론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순환론이죠 그래서 언제나 너가 지금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도 세퇴하고 소멸한다 자 이렇게 운명론적 숙명론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1번 X 2번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 자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 하면 진화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서로 바뀌었습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진화론 아니 진화론이 아니고 순환론에서는 아까 뭘 가진다 했어요 운명론적 시각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거 역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운명론적 숙명론적 시각이라고 해서는 결국은 너네 소멸할 거야 라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 행동을 가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돼요? 순환론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론의 비판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4번 나는 가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순환론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동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발전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모호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론에서는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요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A국은 오랜 전쟁 끝에 B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하였다 식민통치하에서 B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A국의 의복을 받아들였다 그럼 식민통치한다고 무조건 강제적 문화접변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스스로 필요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복을 받아들이는 자발적 문화접변도 일어납니다 B국의 고향의 의복은 자취를 감추고 A국의 의복으로 대체됐다 기존의 문화는 흡수, 소멸되어 버리고요 새로운 문화로 대체됐다 문화 동화가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가 있고 B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고 정복을 했고요 그런데 B국은 어떻게 일어났다? 기존의 B국의 의복이 사라지고 A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대체됐다 자 B국에는 뭐가 일어났다? 문화 동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A국에서는 B국의 고위한 향신료를 전통음식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문화에다가 새로운 문화가 추가됨으로써 제3의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융합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A국에서는 문화융합, B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발생했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2번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 자 여러분 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문화 전패가 되고 간접 전파라는 것은 우리 매개체, 책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전파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3번 B국과 달리 A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 물론 전국하고 심리 통치를 당했지만 자연스럽게 의복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AB 모두 내재적 요인, 여기서는 어떤 내재적 요인 즉 발명 발견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물론 문화융합 같은 경우는 AB가 접목시켜서 새로운 것,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돼서 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A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B같은 경우는요 그런 말들이 없죠 발명과 발견과 관련되는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이건 답을 하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 보니까 청소년의 학교 적응 정도의 이성교제 여부가 미치는 영향 그럼 결국은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있다고 여러분 절대 원인이라고 단장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이성교제 여부가 학교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결과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요 종속변수, 니은은 독립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원인 독립변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학교 적응도가 없는 학생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조사 대상 보니까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300 없는 고등학생 300 이렇게 표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설문지 그리고 학교 적응 정도 학교 적응을 살펴봐야 되는데 학교 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가 가능한 어떤 그런 걸로 병행시킨 것 그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생활 적응 정도, 친구 적응 정도, 학교 수업 정도 등을 구체화해서 측정한 값 이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지법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상관관계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주로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양적 연구 방법 또는 실정적 연구 방법 양적 실정적 연구 방법은 자 우리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대해서도요 동일한 방법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융과학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ㄴ 번 기억은 아까 말했죠 이게 원인이 되니까 이게 독립변수가 되고 이게 종속변수가 됩니다 ㄱ은 종속변수, ㄴ은 독립변수가 된다 네 맞는 질문입니다 ㄷ번 여러분들 얘네하고 얘네들 합친다고 이게 청소년이라고 됐는데 이성교제 경험 있는 300명, 이성교제 경험 없는 300명, 기껏 다 600명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이게 청소년 전부를 대패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합한 것이 모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합해봤자 표본에 불과한 거고요 ㄹ번 미음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ㄴ하고 ㄹ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까요?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장남, 뭐 이건 여러분들 모든 교제라든지 문제지 같은 데서 한 번씩은 다뤄봤을까요? 장남, 마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속지위가 되겠습니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문제 푸셨으니까 바로 갈게요 ㄱ번 장남은 기속지위 맞고요 그 다음에 ㄷ 평사원 그리고 은행장 그랬네요 평사원 은행장 당연히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은 ㄷ 은행 회사 중 어디에 취업하는 것이 좋을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지를 고민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도한 기술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에서 다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갈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아니면 A대학을 선택할지 B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거는 여러분 역할 갈등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뭐다? 단순한 개인적 고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땡땡 은행과 세모 은행과 네모 회사 중 어디에 갈지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한 개인적 고민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ㄹ은 그랬네요 자 이분 보니까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 아버님도 보니까 고등학교 그때 당시 상고 졸업하셔가지고 정년까지 정말 열심히 근무하셔가지고 부행장까지 그렇게 하시고 테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정말 성실히 근무하셨네요 그래서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땡땡 은행의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중산층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보면 처음에는 빈농의 장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형편이 어려운 그런 농업인이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 빈농의 장남이니까 이분도 뭐예요 어린 날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하층이었겠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점장 승진하고 중산층까지 되었다 그럼 이건 세대 내 이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와의 어떤 계층을 비교했을 때 세대 간 이동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근데 갑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본인은 세모 은행 다니는데 동그라미 은행에 다니는 을을 만난 후 그가 은행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알고 무척 불허했다 물론 본인도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중산층이 됐지만은 또 늘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은행의 은행장으로 승진을 한 우리 친구를 부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세요 미음과 비음은 모두 갑의 준거집단이다 여러분 준거집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이런 걸 우리가 준거집단으로 하는데 일단 이 친구가 이 은행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그 어떤 행동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자체는 뭡니까 그냥 단순한 외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외집단에 불과한 거지 이게 준거집단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준거집단 그래서 이건 X 자 또한 은행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위 자체가 자신의 최종 목표가 돼서 될 수는 있겠지만 은행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는 준거집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X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볼까요 15번은 우리가 좀 많이 다루었던 그리고 기출에도 나왔던 겁니다 표를 완전히 완성하고 부모와 자녀의 어떤 계층의 표를 완성하는 문제는 아니고 상층 중층 하층 자 이걸 여러분들 비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 ABC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이런 가정형 문제를 통해서 A가 뭐고 B가 뭐고 이런 걸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같이 진짜 앞에 다른 감옥을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부족했을 때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긴 그런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봤던 상속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것만 여러분들 시간 확보만 좀 잘 됐으면 정말로 100점 맞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1번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세요 갑국의 피라미드라는 건 뭡니까 상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면 요게 B A C 요게 이제 상중하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을국의 계층 구조 한번 볼까요 B A C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2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5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라면 B가 가장 작으니까 상층 중층 하층 그러니까 B A C 요게 이제 상중하가 되는 거고 B A C에 따라서 을국의 계층 비율을 보면요 25 60 25 그래서 25 60 15 그러면 요건 뭐다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모래싱형이다 X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두 배이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배가 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죠 그러면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갑은요 요게 상층이고 요게 하층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뭐다 A B C 요렇게 되겠네요 A B C 요게 상중하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타원형이다 여러분 타원형은 시험에 거의 나올 수가 없지만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A B C 요렇게 되어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 뭐예요 30 10 60니까 중층의 비율이 가장 작다 요거는 모래시계 내지는 표주박창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X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한 계층이 상승이동도 가능하고 하층이동도 하강이동도 가능한 것은 중층밖에 없어요 상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상승이동이 될 수가 없고 하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강이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놓고 문제를 주네요 B에서 A로 이동이 하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A가 하층 B가 중층 또 B에서 C로 이동이 상승이동이라 했으니까 C B A 요렇게 된다고요 C B A 자 그러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C B A 요렇게 됐으니까 15, 25, 60 15, 25, 60 그럼 요거는 상층의 비율이 가장 작고 하층의 비율이 가장 큰 뭐다 네 피라미드형이다 요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갑국의 하층 비율과 근데 같은 게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밖에 같은 게 없잖아요 나머지는 같은 게 없습니다 갑국의 하층 그리고 을국의 중층 그러면 C가 뭐다? 하층이 되고요 요게 중층이 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상층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의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요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 을 요렇게 돼 있고요 상, 중 물론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상 10, 30, 60 여기는 10, 30, 60 그래서 여기는 피라미드형이고요 그 다음에 25, 60, 15 25, 60, 15 요건 뭐다? 다이아몬드형이죠 그러면 4의 통합의 유리한 계층 구조는 뭐가 된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을국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요런 걸 연습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절약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요런 연습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부터는 이제 경제 문제죠 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진짜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난이도가 낮았다는 말은 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요 문제는 정말 경제 문제치고 그냥 그냥 주려고 한 문제죠 자 보세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 자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총수요는 뭐예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다 총수요가 감소한다 자 그랬더니 실질 GDP가 감소했다 실질 GDP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이 증가했던 경기가 침체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자 우리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시연기장에서 이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물가와 실질 GDP 요 그래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어때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는 말은 총수요가 요렇게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물가도 하락하지만 실질 GDP도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확대 재정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잔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 요렇게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총공급 곡선은 변동이 없다라고 돼 자 1번 보세요 갑국의 물가 자 요경은 총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와 실질 GDP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게 작년도 했나요 그 경찰 기출 문제이기도 했죠 지금도 당연히 총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하락하고 실질 GDP도 감소한다 그래서 물가는 하락하였다 그 다음에 갑국의 총수요도 감소하였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확대 정책이란 것은 경기가 침대됐으니까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시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소득세율을 인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소득세율이라는 확대 재정 요거 여러분 크루스 안되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니은의 정책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정보가 있네요 어쨌든 재정정책 정부가 하는 소득세율이나 확대 재정정책 맞죠 그 다음에 국공채 이거 나오면 침입이라 그랬어요 경기가 침체됐으면 국공채 매입 지금은 경기가 침체돼서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확대 통화 정책인데 국공채를 매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국공채를 매각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공채를 시중에다 뿌리고 대신 돈을 거둬들이는 거죠 확대 정책이라서 돈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매각이 아니라 매입이 돼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16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17번 이건 여러분들 생산량이 많았다 뿐이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죠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부터 한번 쭉 훑어보라고 그랬어요 증가분 증가분 아 이윤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윤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이게 표가 여러분들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옮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수입을 한번 바꾼 다음에 우리 이윤을 찾아보겠습니다 총수입 총비용 그래서 보시면 평균 수입이 지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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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이고 그리고 평균 수입이라는 것은 생산량 분의 총수입이다 그럼 결국은 총수입이라는 것은 생산량하고 평균 수입을 곱한 거다 이 말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천 그 다음에 이천 삼천 사천 오천 육천 칠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총비용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백이고 천 백이고 그 다음에 천 팔백이고 이천 육백 그 다음 삼천 오백 사천 육백 오천 팔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다? 이윤을 찾을 수가 있죠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 거 이게 오백 여기가 구백 여기가 천이백 천이백 여기가 천사백 여기가 천오백 여기가 천사백 천이백 이거 뭐 더하기 빼기만 계속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윤이 극대화 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생산이 되겠죠 가장 이윤이 극대화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 그랬습니다 자 계속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천원씩 증가하죠 그래서 총수입의 증가분은 했으니까 점차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천원씩 계속 일정하잖아요 2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이네요 1100, 1200 이런 식으로 총비용의 생산량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총비용의 증가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 생산량이 세 개일 때보다 다섯 개일 때 이윤이 크다 세 개일 때 이윤은 얼마다? 1200 다섯 개일 때 이윤은 1500 그래서 다섯 개일 때가 세 개일 때보다 이윤이 더 크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생산량이 여섯 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윤이 극대화 되는 지점은요 다섯 개를 생산했을 때 1500으로서 이윤이 가장 극대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3번 그래서 우리 시연시간마다 늘 이 관련되는 문제 저한테 매번 질문했던 분 꼭 좀 맞췄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9까지 가고 경찰직에서 여러분들 나왔었죠 그래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언민이 말하면 1차 함수잖아요 연립 1차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내용 같은데 근데 이걸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 잉여의 크기가 낫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시장 가격이 25일 때 초강공급량, 가격 상승의 함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딱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균형 가격하고 거래량만 찾아도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수요함수가 수요함수가 100-3p가 돼 있고요 그 다음 공급곡선, 공급함수가 qs가 지금 마이너스 20 플러스 p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안 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공급곡선, 수요곡선이면 결국은 뭐 찾아라 이게 가격이고 이게 이제 거래량이니까 가격과 거래량 이걸 찾아야 돼 있죠 결국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란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얘하고 얘가 뭐 하면 지점? 같아지는 지점 그러면 결국은 100-3p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p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120은 4p다 그래서 p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그럼 여기 얼마다? 30이 되는 거고요 자 30을 여기 수요곡선이든 공급곡선이든 아무 곳에는 안 넣더라도 결국은 거래량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시장 가격이 25일 때 자 시장 가격이 25면 여러분들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이렇게 형성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20을 갖다가 여기다가 가격이 25다 20이 아니라 25네요 여러분 25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시면 100-75하면 우리 수요량이 얼마다? 25가 되겠고 공급량 수요량이죠 수요량 자 이걸 제가 잘못 썼네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여기 마이너스 20 플러스 25 하면 이거는 5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수요량은 25 즉 요게 25가 되는 거고 요게 5가 되니까 뭐만큼 초과 수요량이 20개다 그래서 20은 맞는데요 이건 공급량이 아니라 초과 수요량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초과 수요량 자 2번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함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격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전체 값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법칙을 따르는 거네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여러분 이거 10을 넣으면 11대랑 20대랑 볼까요? 10을 넣으면 100 마이너스 30 하면 70이 되겠지만 100 마이너스 3 곱하기 20 하면 60이니까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계속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자 3번 자 이 문제가 정말로 좀 간단했던 게 요거 요거 뭐 가격이 30 거래량이 10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최고 가격을 여러분들 30이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 자 가격 상한제라는 건 뭡니까?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즉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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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한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즉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보다? 시장 균형 가격인 30 미만으로 그렇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 가격을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0 미만으로 설정을 해야지 최고 가격제의 어떤 실효성이 나타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 이상으로 받지 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정답은 진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9번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무역하고 보호무역 공부했던 분들은 진짜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자유무역 보호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런 그래프 본인이 스스로 그릴 줄 알고 그리고 그래프가 의미 하나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T년과 T플러스 1년 갑국의 X의 시장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플러스 1년의 국제 가격은 각각 P5과 P2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국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 여기는 뭐 국가가 개입해서 관세 부과하고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유무역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자유무역 자 보시면 무역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격은 P0 거래량은 Q0입니다 그런데 T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 가격이요 우리 국내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가격이 더 싼데 이걸 갖다가 굳이 수입할까요? 안 하겠죠 대신 국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국내 공급하는 것보다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수출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수출 물량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 경우는요 국내 균형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더 낮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입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T년 갑국은 T년 T년이면 여기죠 T년은 X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수출한다 그래서 우리 T년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자 누가 국내에서 소비하고요 이만큼을 수출하고 국내 생산자는 이만큼을 생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수출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2번 T플러스 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그랬습니다 교역량 교역량이라는 것은 수출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T플러스 1년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만큼은 국내 생산자가 공급하는 거고 이만큼은 수입 물량이 공급되는 거고 국내 소비자는 이만큼 소비하죠 그럼 결국 교역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즉 수입 물량 부분 그래서 Q1하고 Q2다 이렇게 돼야 돼요 Q0가 아니라 Q1, Q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T플러스 1년에 갑국의 교역량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T년에 갑국의 소비자 인연은 T플러스 1년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T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아져서 우리 생산자는 이만큼 잉여가 원래 기존의 잉여가 이거였는데 이만큼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더 증가를 했지만 소비자는요 원래 소비자 인연은 이만큼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T년의 소비자 인연은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T년의 소비자 인연입니다 그런데 T플러스 1년은 돼 버리면 오히려 갑상 물건이 들어오므로서 소비자 인연이 어떻게 돼 버려요? 이만큼으로 증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부분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T년 각국의 소비자 인연은 더 작고 T플러스 1년의 소비자 인연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T년은 더 작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T년이고 이 부분이 T플러스 1년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4번이 정답일 것 같네요 자 보시면 T플러스 1년의 갑국의 총 인연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2분의 P0, P2 곱하기 Q1, Q2만큼 증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 보세요 국내 무역할 때 이게 바로 소비자 인연 이게 바로 생산자 인연이 되고 수입품과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인연은 이만큼이 되고 생산자 인연이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냐 인연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출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인연이 이만큼 생산자 인연이 이만큼 또 역시 이만큼 사회적 인연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더 인연을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한번 풀기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T플러스 1년 각국의 총 인연 T플러스 1년 자 T플러스 1년의 총 인연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 이게 바로 뭐다? 무역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인연 그 다음에 무역을 하지 않을 때 생산자 인연 이렇게 되죠 그러나 무역을 했을 때 즉 T플러스 1년이 됐으면 값싼 수입품들이 들어오므로서 소비자 인연은 이만큼 되고요 반면에 생산자 인연이 이만큼 결국은 여러분들 자 우리 사이의 인연이 증가하는데 어느 만큼 증가한다? 이 부분만큼 증가하겠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보시면 P0, P2라고 되어있습니다 P0, P2 이게 P0고 P2고 그 다음에 Q1, Q2 Q1, Q2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P0, P2, Q0, Q1을 곱하면 뭐가 돼요?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 근데 직사각형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 이거하고 이거 크기가 같고 얘랑 얘랑도 크기가 같죠 그럼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와 같다?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T 플러스 1년 갑국의 총 2년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교해서 어떠해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과 절반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까요? 자 보시면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여러분들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나오면 여러분들 자 이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실질 GDP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 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률이 명목 임금 상승률 빼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를 2% 준다 하더라도 물가가 여러분들 3% 이렇게 뛰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은행에 여러분들 예금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실물 같은데 물가 상승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목이자율 같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이자율도 함께 고려해서 예금 같은데 투자를 할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자 이거 자체가 좀 보기 힘들면 바로 뭘로 표처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이 있고요 자 그러면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해석 그림이네요 2% 1% 1% 그러니까 2 1 1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은요 1 마이너스 1 2가 돼 있습니다 1 마이너스 1 2 그러면 자 우리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실질 이자율이 넘어오면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 뺀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돼요 그래서 1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 필요한 거 다 찾았고 즉 요 주어진 식을 통해 그래프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2019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도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2018년은 1% 2019년은 물가 상승률이 2%니까 더 높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2019년의 경우 예금보다 현금 보위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문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자를 1% 받는다더라도 물가가 2%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가 실물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보유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금보다 현금 보위가 수익성 전반에서 유리하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명목이자율이 뭡니까 0이죠 자 0이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얼마예요 2% 그러니까 실질이자율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행에 그래도 그나마 예금이라도 했으니까 이자를 얼마나 건지실 수 있어요 1%를 건지고 물가 상승률이 2%니까 이때는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금에 넣는 것은 손해기는 해요 다른 실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현금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져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은행에 넣으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요 1% 이자라도 받는 거죠 그래서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3번 2020년에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자 여기 보니까 1% 하락했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은 2009년보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 하락이니까 4번 2020년의 경우 2019년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했다 자 물가가 여러분들 하락한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가치는 반대라고 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화폐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 정답은 자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땠나요 여기까지가 우리 2021년 국가직 공무원 4회 문제풀이었고요 우리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이 최종적으로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냉정하게 좀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런 문제 수준은 수 문제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을 거부를 삼아서 좀 혹시라도 점수가 안 놓은 분들은 좀 시간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치약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지방직 서울시 시험에서는 부디 여러분들 원하는 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 4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